의사결승 헤드폰 앰플을 써봤는데요 집에서 갖고 놀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안 맞으면 좋고 또 저같은 프로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리허설을 끝내고 다른 팀이 리허설 할 때까지 사실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럴 때 대기실에서 이렇게 딱 쓰고 하면 사실은 다른 팀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서 제가 치는 기타가 안 들리거든요 소형 모니터 앰플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갖고 다녀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탭도 있어야 되고 미어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두 개만 딱 들고 다니시면 다른 팀들 공연하는 소리도 안 들어올 뿐더러 제가 치는 소리도 밖에 안 들리겠죠? 그래서 혼자 빠져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쳤는데 홀딱 빠지더라고요 사운드가 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자!